에이이이이이이 이게 되냐? 어 이러면 될지도? 아우 씨.. 어우 너무 많이 맞았어 아아 근데 내가 최대한 맞은거다 이거? 그만 와라 엘리스야 덩굴 좀 돌아 CS 20개가 뭐야 아무리 엘리스라지만 이미 사이즈 나왔어 이미 카이사는 내 아래야 한참 아래야 와 불추는 저 전설이다 일로와 아 궁이 있었네? 그래 카이사 어디 한번 해봐 넌에게 기회를 줄게 해봐 그 800골드로 아 아이 불쉬를 그래도 참 서포터네 모든 서포터 저런 마음가짐을 가지길 어어어 어어 아 모르겠다 어어어 카이사 좀 치는데 하지만 어어 하지만 아니 나한테서 고치를 아 인기 나왔어 아까 내가 아니야 이사야 진짜 한없이 나약하구나 한없이 너무 뻔해 아까 여기서 죽어졌다고 어? 아이템을 봤어야지 니 아이템이 그대로인데 피드백 해줬어 다음에 잘해 아 제발 실수해줘라 절대 안지죠 꼬라 깨봐 아 못잡아? 아 타워 두개는 좀 와봐 렌가 이새끼야 따아 어허 안되지 어허 어허 아 깔끔하다 아 아 아 아 비만이면 남성 오르몬이 적게 나와? 아 여성 오르몬 나와 비만이면은? 그래서 여유증 생기는건가? 그래서 비만이 가슴이 큰거야? 오 몰랐네 그래서 내 가슴이 남들보다 아 아이 아 빼 살 좀 아 어지럽네 난 그런 존나 말랐으니까 그냥 마초네 그냥 상남자네 물지님 대두 극복 어떻게 하나요? 아 왜 저한테 대두 극복하려면 몸 어깨를 널려야 되지 않을까? 나 베레모 60 개십 대두인데 그냥 집 밖에 안나간다 이응이응 베레모 60이면 얼마나 한거야 내가 몇이였지 베레모? 60 수박 들어간다 뭔 수박이 들어가 시발려나 근데 머리 대두인사람들이 은근히 대물이야 그거 알죠? 대두인사람치고 작은사람 못봤어 나는 대두인사람치고 작은사람 못봤어 나는 아 유미야 때려 톡 톡 딱 딱 아 씨발 아 그 Q 맞췄으면 이겼잖아 아 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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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 야 야 얘 플래시 없어 아 잡았다 못잡어? 나이스 잡아야지 오늘 기운이 참 좋네요 불찌님 참이친 놈인가봐요 불찌님 참이친 놈인가봐요 불찌님 이기면 우울해져요 우울해지세요 그냥 우울정 벌리세요 그냥 이거 너무 건방진데? 자 넘어가자 팔진없어 야 뭔 딜이래? 아 진짜 어이가 없는 딜이 나오네 그렇지 힐까지 요네가 두마리의 고양이한테 힐을 받아서 재밌겠다 저게 내가 돼야되는데 아 어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이 새끼야 안돼 요 뭐 어때요 이놈아 빨리 켰어야지 이놈아 어차피 이거 흥 있는데 고용포나 한번 가볼까 옛날부터 궁금했어 제리의 고용포 이론상 좋거든 이론상 추격할 때 정말 좋거든요 시비를 레전드구요 탈리아 라카르트 죽자 어어 퇴져 너무 시시하다 진짜 나를 벌벌 떨게 해줄 원딜 없나 진짜 너무 시시해서 죽어버리고 싶어 지금 나 벽 좀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카랑 할 때 질까봐 벌벌 떨도맞 당연히 벌벌 떨지 시바년 아칼리가 7킬 쳐먹었었는데 어? 안 떨은 원딜이 어딨는데 와 다 막았는데 아 야 근데 라카니 먹었다 다행이다 그나마 아 이게 요네가 없어갖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쎄다 쎄 캐리 마지막 시도였구나 어어 가볼까요 아니 싸우지 말라고 어 근데 이거 당하면 진짜 X 같거든 근데 할 때 X나 재밌어 인정하시죠 솔직히 이거 해본 사람들이 알거야 이거 X나 재밌어 이거 솔직히 바텀 라인 점분 10번보다 이게 이거 한 번이 더 재밌음 저격하는게 겐거래 야 질 때 긁으면 배낮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너 롤 졌을 때 누가 옆에서 긁어봐 어떤 기분일 거 같아 이 새끼 이거 채팅 내가 한번 볼까? 이 새끼 채팅은 이쁘게 치는데 한번 일탈로 봐줄게 내가 조심해 근데 끝나고 채팅으로 놀렸는데 상대가 꽉쳐서 패드립하면 어떡하시나요 고소하나요 아니죠 포상이죠 그거 하고 나서 상대가 패드립하면 기분 존나 좋던데 더 기분 좋던데 막 희열 느껴지는데 저 새끼가 극도로 화났다는 거니까 야 그리고 롤 씨발 롤 11년 했는데 패드립 어? 뭐 패드립으로 고소해요 다 면역돼있지 시즌2부터 했으면 지금 패드립해도 되냐고? 해봐 씨발아 어떻게 되나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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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 안하면 변한다 싫어? 왜 싫은데 뭐 하지도 못할 새끼가 방금 무시기 형 같았어요? 어땠습니다 님들 살짝 연기에 소질이 있나? 아니 정팔이라니 아 이건 아 아 나이스 그렇지 아 오늘 왜이래 팀은 씨발 존나 흥분되네 오늘 3층에 갈 것만 같아 오늘 3층까지 그냥 달려버리죠 프락스를 밟아버리죠 도대체 없지 않아? 지기죠 욕심을 내 미니언을 왜 원딜들이 가장 많이 죽는 경우죠 미니언 욕심을 내다 죽는 경우 아 씨발 따 아니 그냥 당기면 되는데 아 이건 못됐는데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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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아 잘가요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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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악하는 데요 그냥 닛날들이 양악하는 애들은 무조건 부캐임 99% 확률로 닛네 원딜 양악하는 데 프로임 어? 그런거 같기도 이 사람 전작 좀 볼까? 어 이 사람 잘하는데? 귀엽네 왔다 박아놓은거 이기고 싶어 그러고 하하하하 으하하하 으하이 뭐야 대자메 아니야? 아 저걸 사러? 아 미쳤네 읍혈 어어 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야야 피우 미쳤는데 어우 얘들아 게임이 이상해진다 아 왜이래 이거 안되나? 아 오오! 아니 어벤져스 뭐야! 시발 으어여 으아아아아아아악 아 니가 죽어야지! 아이 씨 아이 파이크야 나 버리면 어떻게 해 하이프해해주잖아 야이 오ungen 아아아 Trump Taken 아이고 어 야 아니 왜 아 나 마크 너무한다 어 바론 안 미친다 아 이거 바론은 막았는데 힘들 것 같은데 아 씨발 아 맞긴 했다 나이스 아 오케이 먹었다 어 아니 아 죽됐다 아 아 아 아 아니 얘들아 아니 왜 아 왜 퀴 던지지 진짜 아니 견증을 멈추질 않는데 아 아 진짜 죽같다 그냥 산미드 씨발 존나 던져 병신새끼들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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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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